야, 이재야! 야, 이재야! 용수정! 용수정! 미안해. 놀랬지? 내가 미안해. 그만 울어, 응? 나 씨한테 하니까. 자, 나 봐봐. 봐봐, 어? 아무 데도 다친 데 없잖아.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? 말도 없이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와. 제발, 제발 조심 좀 해.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진짜 못 살아. 나 진짜 못 산단 말이야, 어? 미안해. 내가 진짜 미안해. 너무 놀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줄 알았어. 저번처럼 정말 크게 다쳤을까 봐. 관장님이 설명을 너무 대충 했네. 아, 일해놓고 관장님 어딜 간 거야? 경찰서 갔다며. 괜히 관장님 탓으로 미루지 마. 아니, 왜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안 해? 미안해. 급하게 움직이느라 그랬어. 그리고 알면 괜히 걱정할까 봐. 알고 걱정하는 게 나아.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놀라는 것보다 백배, 천배 나아. 다음부턴 무슨 일이든 꼭 얘기해줘. 나 이렇게 놀라기 싫어, 우주야. 알았어. 근데 주우진은 거기까지 왜 간 거래? 괜찮아? 괜찮으니까 내보냈겠지. 넌? 아유, 묻긴 뭘 물어. 아주아주 아파 죽겠다, 죽겠어. 아, 장명철 그 인간은 진짜 치사하게 칼을 쓰고 그러냐. 저, 얘기 좀 해요. 목표가 똑같은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. 오늘 일만 해도 다 같이 움직였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. 장명철이 거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? 최애라가 말해줬어요. 그 인간이 어머니랑 협상할 카드를 거기 숨겨둔 것 같다고. 그럼 봉안당 계약자 명담부터 찾으면 되겠네. 심하게 다친 건 아니죠? 괜찮아요. 그럼 됐어요. 우주야, 가자. 어. 많이 놀랬나 봐. 일단 갑시다. 일단 갑시다.